20만 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연이화입니다. 서연이화, 은, 는 2014년 7월 1일을 분할 기준일로 서연으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유가증권 시장의 주권을 상장함 동사는 자동차용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생산 부품의 상당량을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들을 통해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동사는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 등 글로벌 각지의 생산기지에 동반 진출하여 부품을 공급함. 기업개요 대시 2014년 7월 서연, 구한일이화의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 되어 설립되었으며 울산 공장과 아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도어 트림, 카시트 등 자동차의 내장 부품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슬래시 기아 등 완성차 업체 드림 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 오토비전, 서연 인더스트리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해외 법인을 포함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의 가격 인상 및 국내 및 유럽과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 브라질향 주요 고객사 수주 물량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 유래 하락으로 판매비 부담 확대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바 지분법 손실 확대와 기타 수지 저하에도 외환 관련 수익 확대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주요 고객사향 수요 확대와 페이퍼렛 개발에 따른 경쟁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3년 1월 30일 기준 장마감 서현이화의 시가총액은 23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서현이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25위입니다. 서현이화의 상장 주식수는 2728437주입니다. 서현이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현이화의 퍼은 3.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5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29배 30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원, 485억원, 66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3억원, 마이너스 408억원, 297억원입니다. 서연이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6번지 62%이고 유보율은 4458.9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0.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3.55-1.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6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3-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연이화의 2023년 1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0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연이화의 종가는 8830원이며 주가가 서연이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연이화의 종가는 8830원이며 주가가 서연이화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서연이화은 거래량 122,2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36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8,513주, 한국증권에서 16,310주, NH투자증권에서 13,199주, 삼성에서 12,801흔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디비금융투자에서 26,18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971주, NH투자증권에서 12,800해순한주, 미래의세증권에서 9738주, 키움증권에서 8,6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501흔일곱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46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이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전해ization 전해드린 달올은각 Objection 전해드린 지역 bo esses 약을 для 전해드립니다.